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최근 삼성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 외에도 A 시리즈의 저가형 또는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A10에서 20, 30, 40, 50, 60, 70, 80, 그리고 A 시리즈 최초 5G 스마트폰 A90까지 정말 다양한 라인업으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A10 시리즈에는 A10E와 A10S, 20 시리즈에도 A20E와 A20S, 30 시리즈를 넘어서부터는 기존 모델명 끝에 S를 추가한 모델이 또다시 출시되면서 그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 A 시리즈의 모델명을 붙이는 법칙을 설명드리자면 A 시리즈에서 그냥 A 모델명과 뒤에 E가 붙은 모델명은 프로세서나 성능은 거의 같은데 E가 붙은 게 디스플레이 크기를 좀 작게 한 모델이고 뒤에 S가 붙은 건 그냥 A나 E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칩셋을 사용해서 가격을 좀 더 낮춘 모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2019년 하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A20S인데요. 모델명은 SM-A207FDS이며 물방울형 도치 디자인, 그러니까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습니다. 색깔은 블랙, 블루, 레드 세 가지로 출시되었고요. 3GB 램에 32GB 저장공간 모델과 4GB 램에 64GB 저장공간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전자는 미국 아마존에서 169.99달러에 구매 가능하고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도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알리에서 약 18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국내 통신사 3사의 LTE 밴드 주파수도 모두 지원하고 듀얼 유심도 사용 가능해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하시거나 중국 등 잦은 해외 출장이 많으신 분들에겐 유용할 것 같습니다. SKT 유심을 꽂았더니 바로 VOLTE도 활성화가 돼서 통화 품질도 괜찮았습니다. 1600만 화소 6.5인치 IPS LCD를 장착했고 케이스는 저가형답게 플라스틱 소재이지만 무게는 183g으로 한 손에 쥐기에는 다소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뒷면은 빛에 따라 세로 모양의 라인이 보이는 식으로 도색되었고 도색이 그렇게 저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뒷판이 지문이 좀 많이 묻어나는 재질이라 케이스는 사용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9.0 파이 버전의 삼성의 원 UI가 적용되었는데요. 블루투스는 4.2, USB는 2.0에 Type-C 1.0 버전이 채용됐고 가속도 센서와 바이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3.5mm 이어폰 잭도 있으며 FM 라디오 기능도 지원합니다. 지문 인식과 얼굴 잠금 해제 기능도 지원하고 인식률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요. 지문 인식을 스크롤해서 상단발을 내리고 올리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왼쪽 하단 한 군데에 위치해 있고 오노 스피커인데 볼륨을 작게 하면 크게 신경을 쓰이지 않지만 최대로 했을 경우 소리가 좀 찢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기에는 좋은 스피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작인 A20이 삼성의 옥타코어 엑시노스 칩셋을 채용했던 것에 비해 이번 A20s는 1.8GHz 옥타코어 스냅드래곤 450을 채용했고요. 아무래도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시리즈에서 S가 붙은 모델이다 보니 A20보다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저가용이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 한 번씩 딜레이가 생기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이상하게 딜레이가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정창을 넘어가는 화면에서도 그렇고요. 뭔가 랜덤하게 한 박자 느린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전환되는 느낌입니다. 램도 3GB 또는 4GB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램이 적은 편이기에 앱이 초기 실행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모되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은 아니고 일관적으로 빠립하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는 데에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는 밸런스 모드까지는 무리 없이 돌아가는 편이긴 합니다. 발열도 많이 없고 게임 중에 튕기거나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게임 중에 화면이 가끔 툭툭 끊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4000mAh 용량에 배터리를 장착했고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배터리 타임은 나름 꽤 오래가는 편이어서 저같이 라이트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전 한 번의 충전으로 하루 종일 사용하고도 넉넉하게 남을 정도였습니다. 배터리 하나는 저가용치고 깡패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720x1560 픽셀 19.5대9의 비율 264ppi인데 디스플레이 자체의 선명도나 시야각은 꽤 괜찮은 편이었고 더군다나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디스플레이는 꽤나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핵틱 반응도 없기 때문에 문자를 입력할 때 아무런 진동 반응도 오지 않아서 문자 입력하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거기다가 디스플레이에 베젤도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가격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의 베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선명한 디스플레이나 꽤나 긴 배터리 타임 그리고 G9폰임에도 VOLTE가 바로 지원이 된다는 점은 마음에 들긴 했지만 A20s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카메라였는데요. 13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500만 화소 세 가지의 트리플 카메라로 구성되긴 했지만 사진의 결과물이 정말 만족스럽진 못했습니다. 평소 풍경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A20s를 가지고 다닐 땐 아예 카메라를 꺼내기조차 싫어지더라고요. 후면 카메라로 사용 가능한 촬영 모드는 파노라마, 프로모드, 라이브 포커스, 사진,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광량이 풍부한 곳에서는 그냥 전향한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줬지만 조금만 어두워지거나 빛이 부족해지면 바로 화질이 저하되고 뭉개지고 흔들림도 많아져서 좀 어두운 실내서나 아니면 야간에는 사진 촬영을 기대하시면 아니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사진 촬영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전면 카메라도 800만 화소이긴 하지만 음... 글쎄요. 화질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결점을 가릴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일까요? 아무튼 무튼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기능은 있을만한 건 다 박혀있는 갤럭시 A20s이긴 하지만 메인폰으로 쓰기에는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내심이 조금 있다면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리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